여러분께 허심탄회하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지하게 한국 여자들이 러시아 남자와 국결하고 러시아 남자를 돈 주고 데리고 오는 걸 반대하시나요? 한국 여성들은 강제 징병의 아픔을 공유하는 러시아 남자 우크라이나 남자 받는 걸 남성들이 발작한다 생각합니다. 그녀들은 남자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바디가 필요한데 한국 여자들이 한남 안 만나줘서 화난 거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진지하게 한 여들이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자와 한 여가 국결하는 걸 반대하는 남성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남성분들은 한녀들이 우간다 남자를 만나든 이란 남자를 만나든 남아공 남자를 만나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 여성들은 자기 남자친구의 친구가 국결한다는데 짜증난다는 말을 하고 있죠. 본인의 지인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지인이 결혼하는 것도 질투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멋진 모습. 30대 동갑 커플이고 사귄지는 3년가량 결혼도 안정권으로 할 것 같다. 근데 최근 남친이 제일 자주 보는 친구가 국결을 한다고 하더라. 어이가 없는 게 30대 초반인데 국결을 한다는 점과 아내될 사람이 20대 초반이라는 점. 연애결혼도 아니고 업체 통해서 5일만에 거기서 결혼식까지 치르고 귀국했다는데 이게 뭔가 싶네요. 개빡친다고 남친에게 공감해달라고 말했더니 남친은 잘했다 부럽다 같은 말을 친구에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기분이 묘하고 제 남친이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싶네요. 라는 질투심 넘치는 우리 한녀를 보겠습니다. 20대 여성이라는 저 말에 박박 긁혀서 남친에게 표독스럽게 공감해달라는 저 꼬라지를 보니 한 여의 인성을 알법한데. 이 글에 달린 베트스 댓글도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이죠. 국결이 아니라 매매혼이다 매매혼을 부러워하는 한 남자랑 사귀는 거 너무 짜친다. 라는 식으로 국제결혼을 매매혼이라고 프레임자는 우리 한국 여성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국제결혼이 아니라 인신매매에 가까운 행동을 남친이 부러워하니 꺼려지는 게 당연하다. 라는 식으로 이제는 국제결혼을 인신매매 수준이라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실제로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은 한남 국제결혼 매매혼 단속했으면 좋겠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짜증나라고 본인들이 짜증나니까 단속해야 한다는 여성들의 표독스러운 모습. 그녀들이 국제결혼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유에는 가장 커다란 게 대부분 최소 15살 20살 차이 나는 나이를 손에 꼽고 있습니다. 우리 한녀들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어떤 논리로 행동하는지 너무 뻔히 보여서 웃기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100만 명의 인구가 몰린 광역시 중에서 코스트코가 없는 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위대한 시민단체는 시장 자유경쟁이라는 자본주의 대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며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 사람들의 선택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땡깡을 부리면서 경쟁에서 도태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무조건 코스트코에 입점을 금지하는 시위를 하니까 광주에는 코스트코가 없는 겁니다. 경쟁에서 도태될까 봐 무작정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모습. 경쟁에서 도태될까 봐 무작정 대형 쇼핑몰에 입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모습. 한국 여자들이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광주 시민단체로 예를 들면 여러분은 이해가 쏙쏙 되실 겁니다. 한국 여자들 지금 국제결혼 규제해야 한다고 나이차이 최소 15살 20살 나는데 막아야 한다 말아죠. 시민단체가 코스트코에서 물건 값싸게 판다고 규제해야 한다는 말로 생각해보시면 저 여성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신의 닭장 냄새 나는 물건이 팔려야 하는데 15살 20살 어린 쇠빙 물건이 들어와서 무제한으로 경쟁을 하겠다는데 우리 한국 여자들 입장에서는 배알이 꼴리고 국제결혼이 짜증나게 느껴질 법하지 않습니까? 부디 한국 여성들은 코스트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같은 행동하지 말고 자유경쟁시장 논리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한녀들의 경쟁력이 일본 여성을 뛰어넘으면 그 어떤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본인들의 닭장 냄새 나고 표독스러운 인생이 팔리지 않을 걸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의 능력을 키워보는 게 어떨지 싶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치맥 한잔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성분들은 한국 여자들이 캄보디아 남자를 만나든 러시아 남자를 만나든 소말리아 남자를 만나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